자 프렉티스 1번 봐봐 애들아 34페이지 요양문 완성 이제 6문제 푸는 거잖아 프렉티스 6개 6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조금 헷갈리는 보기가 있고 원래 이제 모의고사 40번 문제 유형이잖아 그치 정답이 어렵지가 않아야 된다 애들아 문제 풀면서 자 일단은 요양문부터 보는 거니까 34페이지 맨 아래 요양문부터 봐봐 애들아 그리고 오늘 푸는 것도 그 한배꼬 2학년은 내신 때 그 해당되는 범위가 있었던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도 그냥 필기하면서 듣는 거는 계속 가져가 애들아 정답으로 접근하는 거는 계속 떠올릴 필요는 있는 거니까 자 요양문 보면은 A번 자리 보자 애들아 보기 보면은 3번이 일단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3번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 애들아 너블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명사로는 소설로 알고 있지만 형용사 뜻으로는 새로운 이란 뜻이 있어야 애들아 새로운 필기 꼭 들어가 그러면은 familiar랑 반대말이 돼야 되는 거야 familiar는 친근한 거 새로운 거는 친근하지 않은 거 그 사고 과정은 가져갈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일단 자 그 다음 이제 B번 보면은 뭐 가까운지 뭔지 그리고 무거운지 가벼운지 이걸 잡는 거네 자 요양문 봐봐 업젝트는 물건이란 뜻이 있지 수동태 잡아줘야들아 perceive가 수동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봐봐라 어떤 물건 원하는 물건인지 이게 친근한 물건인지 desired 가 원하는 뜻이니까 그런 물건들이 가깝게 느껴지냐 아니면 멀게 느껴지냐 가볍게 느껴지냐 아니면은 무겁게 인식이 되냐 이걸 잡는 거네 돼 있어 어려운 건 없지 그치 어떤 물건인지 잡는 거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를 잡는 거 요것만 잡고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줄 메인 끝에 벗이랑 리소치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맞지? 역접 뒤 중요합니다 연구결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문장 잠깐 해석할 건데 두 번째 줄 봐봐 얘들아 how부터 마침표까지 주어동사 목적어 잡으면서 구조분석을 해봐 해석도 영상 멈추고 자 how부터 world까지가 주어고 depend on이 동사고 what부터 it까지가 목적어야 그러면은 how랑 what의 공통점이 뭐지 얘들아 일단 의문사지 의문사 육하원칙 있잖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때 의문사는 명사절이다 얘들아 그래서 명사는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how가 주어 역할 what은 목적어 역할이라는 걸 잡아내야 되는 거고 돼 있어? 그리고 절이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how부터 world까지 절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절 그건 무슨 취급하는 거야? 단수 취급하는 거 맞아 얘들아 그래서 depend 뒤에 s가 붙었다는 거를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설명하겠냐 얘들아 a depend on b 이것도 설명 많이 들어갔었지 그치? 자 일단은 뭐 동의어까지는 이번에는 안 갈게 얘들아 그럼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이 뭐지 얘들아 a는 b에 영향을 받다 그냥 depend on을 의지하다라고만 해석하지 말자고 했었어 얘들아 그치? 그리고 a는 b에 따라 달라지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많이 강조했었지 얘들아 그치? so depend on 이라는 단어를 어디 어디에 영향을 받다 뭐뭐에 따라 달라지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더라 그럼 해석을 해볼게 첫번째로 해결해 법부터 하지만 새로운 연구가 데에리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원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됐어? 우리가 원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1번이랑 5번으로 가는 거지 원하는 물건 이게 나온 거잖아 want라는 단어가 desired로 지금 말바깥치기가 되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됐니? 정답률이 이제 50%가 된 거다 자 이제 세번째 줄 가운데 정도에 컴마에서 끊자 wasd의 컴마 거기까지가 왼절이기 때문에 됐지? 자 세번째 줄 앞에 구조 누가 보여야 돼? ask 목적어 투부정사 필기 들어가고 있지 애들아 ask 목적어 투부정사 이때 ask는 요구하다 뜻이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estimate는 뭐야 측정하다라는 뜻이 있지 뭐 평가하다 뜻도 있지만 됐어? 여기서 정답 나왔네 애들아 how far away가 나오니까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러면은 무겁고 가볍고가 아니고 가깝고 멀고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 1번 나오는 건 맞지라 그치? 됐어? 자 세번째 줄 맨 끝에 구조 분석할게 애들아 후부터 30 묶어서 도우주를 꾸며주면 되지 도우주가 주고 게스가 동사고 게스는 추측하다 뜻 맞지 애들아 이 딜을 빼고 당연히 필기하는 거고 자 게스 뒤에서 끊자 왜 끊었어?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끊은 거고 자 it은 왼쪽에 있는 물병을 받는 거야 어 마틀 오브 워러리라고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네번째 줄 보자 애들아 then non thirsty people did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는 누구를 공부해야 돼? 해석을 위해서 어법도 중요한 거고 자 then 뒤에 주호동사가 나왔을 때 어디가 이제 어법 포인트야? 여기가 어법 포인트라고 했었고 그치? 그럼 여기는 뭐로 들어가는 거지 애들아? 대동사 파트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 그럼 디드가 대동사잖아 그럼 앞에 있는 누구를 받고 있는지 한번 잡아봐 영상 멈추고 디드는 세번째 줄 맨 끝에 있는 게스를 받고 있는 거다 게스드 이하를 다 받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갈 거야 애들아 세번째 줄 맨 끝에 괄호 봐봐 who were thirsty 있잖아 목마른 사람들이잖아 그럼 목마른 사람들을 다른 말로 바꿔봐 이 글의 핵심과 관련해가지고 물병을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목마른 사람들 물병을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디자이어드가 또 한번 나오고 있는 개념을 잡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정답은 끝났지만 해석할게들아 두번째 줄 맨 끝에 간다 심리학자들의 한 그룹이 세번째 줄 사람들한테 요구했대 뭐하라고? 물병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한번 측정해보라고 요구했을 때 컴마 뒤에 자 결론이지 목마른 사람들 물병을 원하는 사람들은 물병이 더 가까이 있다고 지금 추측을 한 거네 누구보다 non-souristy 목마르지 않은 사람 물병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추측했던 것보다 더 가깝게 있다고 느꼈다는 거 close란 단어가 1번에 b번 near로 말박아치게 된 거지 가까이에 있다 근처에 있다 됐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봐 어디 볼 거냐면은 둘, 넷 다섯번째 줄 봐봐 얘들아 아 다섯번째 줄 자 거기에 when people 나오는 거 있잖아 그치? 거기는 설명할 게 있어서 정답은 끝났지만 자 다섯번째 줄 맨 끝에 and 세모 친 다음에 병렬을 한번 잡아봐 어려워 근데 너네가 배운 걸로 잡을 수가 있어 오른쪽에 대시 동그라미고 얘들아 왼쪽에 투 토스가 동그라미야 투 토스가 일단 됐어 토스는 던지다 뜻이다 토스는 던지다 그럼 이제 봐봐 얘들아 왜 그렇게 병렬이 걸리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얘들아 텔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오면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때는 오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형식 동사로 쓰이면은 a가 간접 목적어 대절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 얘들아 여기까지 된 얘들아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꿔볼게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거니까 a가 주어로 오고 b 플러스 pp가 되면은 뒤에는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뒤에는 대절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지금은 투부정사랑 대절이 지금 be told world told 라고 나왔지 거기 뒤에 걸리고 있는 병렬파트 얘들아 문장의 형식은 다르지만 이런 구조는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 되겠니 얘들아 그 부분 데이소 구조 얘들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줄 컴마에서 끊어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it 뒤에서 끊고 it은 25달러짜리 그 기프트카드를 받고 있는 거다 데이소 해석을 할게들아 사람들이 콩주머니를 던지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았대 데이소인데 어디에다가 25불짜리 기프트카드에다가 던지라고 요구를 받고 가장 가까우면은 그것을 얻는다 win이라는 단어가 얻다 뜻이 있지 이기다가 아니고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콩주머니를 on average 평균적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는 뜻이지 평균적으로 9인치 더 짧게 던졌대 데이소 얘들아 그러면은 질문 9인치 더 짧게 던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말로 한번 써봐 아래 9인치 더 짧게 던졌다는 건 뭐야 얘들아 왜 짧게 던져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짧게 던지는 거 아니야 가까이에 있다고 그럼 왜 가까이에 있다고 느끼는 거야 25달러짜리면 얘들아 대충 25,000원이잖아 그럼 그 기프트카드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럼 이거는 내가 원하는 물건 아니야 이해되겠어 요양문의 디자이얼드 업젝트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25불짜리 기프트카드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돼있어 자 그 다음에 보자 얘들아 어디 보냐면은 아래에서 세번째 줄 맨 앞에 컴마해서 끊어 그 0달러 뒤에 거기까지가 또 왼절이야 그리고 컴마 오른쪽 가면은 패스트 뒤에서 끊어 아 패스트 앞에서 미안 패스트 앞에서 끊어 얘들아 패스트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모모를 지나 모모를 지나서 이런 뜻이 있어 전치사로 대신 얘들아 그럼 해석을 해볼게 아래에서 네번째 줄 맨 끝이다 하지만 그 기프트카드의 가치가 0달러였을 때 그러면 이 기프트카드는 뭐야 원하지 않는 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들의 빈백을 어떻게 하는데 얘들아 1인치 정도 카드를 지나서 던진다는 거는 그 카드보다도 1인치 더 멀리 던진다는 거야 왜 멀리 던져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멀리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는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러면 다시 그 아래에서 세번째 줄 그 수루부터 인치까지 1인치 넘어서 그러니까 카드를 지나서 1인치 넘어서 던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멀리 있다고 느낀다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런 우리말 필기도 들어가야 된다고 얘들아 그래야지 복습할 때 니네가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로 키우는 거야 사고력 정답이랑 상관없이 된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기획 몇 개 할 건데 첫 번째 줄 봐봐 얘들아 첫 번째 줄 보면은 가운데 정도에 as they actually are 있잖아 얘들아 as 주어 비동사 이거 해석하는 방법이야 얘들아 있는 그대로 독해할 때 되게 편해 얘들아 그러니까 as he was 그가 있는 그대로 돼 있어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대로 이 정도 해석하는 거야 얘들아 as 주어 비동사가 나올 때 돼 있어 이것도 그냥 단어장에 가져가 가져가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줄 맨 끝에 가봐 얘들아 네 번째 줄 맨 끝에 우리가 동반이어 했을 때 나왔던 단어가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show up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show up이 turn up이었지 turn up 그리고 얘는 emerge 뜻이었지 나타나다 반이어까지는 안 갈게 얘들아 뭐 사라지다 이제 개념도 있잖아 그거는 안 가고 나온 거 위주로 좀 가볼게 그 다음에 R에서 두 번째 줄 봐봐 얘들아 R에서 두 번째 줄 딱 가운데 정도 go after it 얘들아 go after 이게 보기에 안 나왔나 요양문 봐봐 요양문 마지막 줄 봐봐 얘들아 요양문 마지막 줄 누구야 펄슈랑 같은 뜻이고 sick이랑 같은 뜻이야 찾다 추구하다 뒤쫓다 할 때 뒤쫓는다는 게 뭔가를 추구하는 거잖아 그치 꿈을 뒤쫓다 꿈을 추구하다 이 개념 됐니 얘들아 그 go after 같은 거는 아마 익숙하지 않은 수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좋을 거 같아 얘들아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마지막 줄 봐봐 얘들아 아 마지막 줄 보면은 마지막 줄에서 error in perception 있잖아 그럼 in perception을 묻고 에러를 꾸며줘봐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일단 인식의 오류지 그치 인식에 있어서의 오류 여기는 빈칸으로 뚫릴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원하는 물건이니까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원하지 않는 물건이니까 멀리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그게 뭐야 인식의 오류 아니야 그럼 마지막 줄에 error in perception을 충분히 빈칸 추론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 얘들아 됐니 얘들아 자 어쨌든 간 but 뒤랑 연구 결과에서 그래 정답이 나왔다는 건 자꾸 가고 자 practice 2번 갈게 얘들아 자 이제 요양문부터 보자 얘들아 요양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야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있어서 자 요양문 두 번째 줄 구조분석은 니네가 먼저 해봐라 얘들아 구조분석은 자 두 번째 줄 맨 앞에 컴마해서 끊자 거기까지가 문장 맨 앞에 있는 unlike야 뭐뭐와는 달리 이렇게 되는 거지 unlike 자 괄호 두 개 묶을게 첫 번째 줄 봐봐 요양문이야 with부터 distance 묶어서 컬처 꾸며주고 where부터 inequality 묶어서 컬처 꾸며주면 되는 거야 두 가지 괄호가 다 지금 어떤 문화를 말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 괄호 봐봐 얘들아 power distance 이런 게 이제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 얘들아 권력 거리 그러니까 힘의 거리 distance는 알고 그치 그럼 high acceptance는 뭐야 잘 받아들인다는 거지 높은 받아들임이니까 대해서 그럼 이 문화는 어떤 문화니 얘들아 권력 거리를 잘 받아들이는 문화가 되는 거고 그럼 a번도 권력 거리를 잘 받아들이는 문화의 어떤 특징이 된다는 거지 요런 것도 좀 쓰면서 좀 공부해줘 얘들아 다시 a번호 누구를 잡는 거라고 권력 거리를 잘 받아들이는 문화의 특징을 잡는 거라고 얘들아 그럼 두 번째 줄 괄호 묶고 주어동사 잡아봐 with부터 distance 묶어서 컬처 꾸며주면서 컬처가 주어 allow가 동사 allow 뒤에 s 안 붙었지 왜? 컬처가 복수명사니까 그럼 어떤 문화야? 권력 거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네 low acceptance니까 그럼 b번은 뭐가 되는 거야 권력 거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의 특징이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린 두 가지를 잡는 거지 권력 거리를 잘 받아들이는 문화의 특징과 잘 받아들이지 않는 특징을 잡아서 a번 b번을 연결시키는 거고 일단 자 b번 오른쪽에 컴마에서 b번 뒤에서 끊자 within 앞에서 자 마지막 줄 hierarchy가 무슨 뜻이더라 계층 계급이란 뜻이야 so social hierarchy니까 어떻게 해서 가면 돼? 사회계층 사회계급이 되는 거고 되어있니 얘들아? 자 보기를 보면은 뭐 아는 수거겠지만 그래도 나온 거고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할게 얘들아 be willing 투부정사가 연결되겠고 그치? willing 그 다음에 이제 반댓말이 바로 나왔지 얘들아 willing의 반댓말은 당연히 앞에 언 붙여도 되는 거고 unwilling 그리고 보기에 나온 누가 반댓말이야? reluctant be reluctant to 이건 똑같은 거지 얘들아 되어있어 필기할 때 정확하게 해야 돼 기꺼이 뭐뭐하다 뭐뭐하는 걸 꺼리다 레이적턴 꺼리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오답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보기 봐봐 b번에 1번부터 mobility 이동성 2번은 알지? 도움 3번도 저항이지 resist를 외우는 거 맞지? 저항하다 자 4번은 flexibility가 뭐 해야 되나? 융통성이란 뜻 맞지? 빈도수 높은 거 자 이제 그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은 보기만 요양문만 봐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얘들아 A번 봐봐 권력거리를 인정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되나? 두번째 맨 앞에 inequality 불평등이지 그럼 불평등을 잘 받아들이는 거지 나랑 이 사람은 원래 권력의 차이가 있어 그럼 불평등을 잘 받아들이는 거고 그럼 b번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니까 사회계층에서의 이동성에 대해서 허락한다는 거지 내가 이 사람보다 아래에 있지만 난 올라갈 수 있어 계층이 이동될 수 있어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나와야 되나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린 단서를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디 갈 거냐면은 세번째 줄 맨 끝으로 갈 거야 인컬셀스 나오는 거 위드부터 디스턴스를 묶고 컬처를 꾸며주자 자 그리고 네번째 줄 맨 끝에 컴마에서 끊고 컴마 앞에 괄호는 신경쓰지 말자 그 국가들의 특징이니까 그럼 어떤 문화야 지금 세번째 줄 맨 끝에 권력거리를 인정하는 문화네 그럼 A번에 대한 정답이 나오겠네 그치? 자 네번째 줄 맨 끝에 가자 이제 컴마 뒤에 뷰 A 에즈비라고 한 번만 써줘야 되나 뷰 A 에즈비 A를 B로 보다 A를 B라고 여기다 많이 나왔던 거지 수동특인 것 뿐이야 되나 자 다섯번째 줄 가운데 5월 세모 친 다음에 오른쪽에 얼로케이지드 동그라미고 왼쪽에 디파인드 동그라미야 동사로 외워줘야 돼 대신에 이 두가지 동그라미가 플레이스를 끊어주는 형용사로 쓰인 거지 분사니까 자 디파인 무슨 뜻이야 정의하다 D를 빼고 단어의 뜻을 정의하다 정의하다 얼로케이트는 무슨 뜻이야 D를 빼면은 할당하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 할당하다 자 해석을 한다 세번째 줄 맨 끝에 괄호부터 가는 거야 권력거리를 잘 받아들이는 문화에서 네번째 줄 맨 끝에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불평등을 잘 받아들입니다 요 문맥이 되는 거지 요양문으로 가면은 돼있어 그리고 에브리언 갈게 모든 사람들은 사회계층 내에서 안에서 분명하게 정의가 되거나 할당이 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천민은 천민 신분 가지고 있는 거 노비들 그리고 백정 쉽게 말하면 농부들 농부들은 농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귀족들은 귀족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정해진 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할당된 자리 정의된 자리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회의 권력거리가 뭐야 노비랑 귀족의 권력거리는 엄청 멀겠지 이런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불평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불평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냥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야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노비였으니까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귀족이었으니까 지금은 그 세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를 암암리에 당연시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지 나는 신분 상승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된 얘들아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돼? 여섯 번째 줄 아 다섯 번째 줄 맨 끝으로 가야지 똑같이 구조 분석을 할게 위드부터 디스턴스 묶어서 컬처 꾸며주고 여섯 번째 줄 맨 끝에 컴마해서 꾸며주고 아 끊어주고 자 해서 갈게 얘들아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로우 어셉턴스다 권력거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니까 B번이 나오겠지 여기에서 사람들은 믿습니다 자 빌리브 뒤에서도 한번 끊어도 되겠지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으니까 영상 멈추면서 필기 좀 해줘 자 R에서 세 번째 줄 맨 앞에 간다 inequality should be minimal 뭐야? 불평등은 최소가 되어야 된다고 이 말은 뭐야? 내가 이 사람보다 권력은 지금 낮게 있지만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는 최소가 돼야 돼 됐니 얘들아? 그리고 이제 R에서 두 번째 줄 맨 앞에 컴마해서 끊자 in these cultures잖아 이 컬처가 어떤 컬처니? 앞에 있는 컬처니까 권력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there is more 뭐래 얘들아? fluidity 자 fluidity가 뭐니 얘들아? 유동성이란 뜻이야 꼭 외워줘야 되더라 fluidity 유동성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유동적이다 유동인구 알제들아 그럼 유동성이란 단어가 B번의 mobility로 온 거 아니야? 이동성 해석 이러한 문화 권력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에서는 사회계층 내에서 더 많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신분이 낮았던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높았던 사람이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이동성이 있다는 거 자 R에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보자 end 뒤에 자 마지막 줄 베이스드 앞에서 끊고 베이스드 앞까지만 해석을 해봐 구조를 잡아주면서 뭐가 보여야 되더라? it 가주어 필기 들어가고 있지 머리로만 가져가면 안 돼 for 의미상해 주어 마지막 줄 투구정사 진주어 it for to 구문 나온 거 맞지 얘들아? 해석 개인들이 for individuals 개인들이 뭐하는 거? 사회계층으로 올라가는 게 relatively easy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relative라는 단어도 많이 가져갔지 얘들아? ly 빼고 상대적인 뜻 맞지 얘들아? 그치? 움직이는 게 쉽다? 이동성이 가능하다는 거 정답 1번이 나왔고 말바깥이 되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그치?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즈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첫 번째 줄 봐봐 얘들아 구조만 보려고 유즈드부터 어디까지야? 두 번째 줄 마침표까지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텀을 꾸며주고 유즈드 뒤에서 한번 끊어줘 얘들아 유즈드 뒤에서 한번 끊어줘 구문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것도 한 적이 있는 거다 얘들아 특히 한배권은 자 명사 pp 투부정사 이런 거를 구문화 시키라고 했었어 우리는 그치? 패턴화 시키라고 했었어 이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끊어있게 한 거지 지금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된다고 그랬어? 뭐뭐하기 위에서 뜻이 된다고 했어야 되나 명사 pp 투부정사 이런 거를 구문화 시키면은 뭐 pp 자리랑 투부정사 자리가 밑줄 어법으로 나왔을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뭐뭐하기 위해 뭐뭐 된 명사 자 리폴 투 무슨 뜻이니? 필기 들어가야지 언급하다 리폴 투 언급하다 이따가 나와 그 명사가 그럼 여기만 짧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 term이란 단어가 용어 단어란 뜻이 하나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권력거리는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구조 잡히니 얘들아 그리고 첫 번째 맨 끝쪽에 디스트리뷰션 있지 얘들아 디스트리뷰션 얘는 동사로 외워주는 거 맞지 얘들아 디스트리뷰션 이게 무슨 뜻이야? 분배하다 그럼 분배한다는 건 뭐야? 둘 넷 다섯 번째 줄 가운데 있는 얼로케이트랑 연결이 되는 거야 얘들아 할당하다 나눠주는 게 분배하다 맞지 얘들아? 됐니? 그거에 명사가 나온 거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더 가고 넘길 거야 둘 넷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가볼래 얘들아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인컬 쓸 수 있잖아 거기 앞에 연결어 누구 쓸 수 있겠어? 연결어 영상 멈추고 역접을 써야지 하오에벌이나 벅 같은 거 왜? 앞뒤가 반대문화잖아 앞에는 뭐야? 권력거리를 받아들이는 문화고 여기부터가 권력거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역접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하오에벌 인컬슐스마 이런 식으로 됐니 얘들아 연결어 파트를 지금 설명한 거고 자 마지막 하나는 요양문 갈 건데 두 번째 줄 맨 앞에 봐봐 인이퀄리티라는 단어 나왔지 얘들아 인이퀄리티 동의어 하나만 쓸게 얘들아 인이퀄리티 이것도 설명한 적 있는 거다 파셜리티라는 단어가 불평등이라는 뜻이고 진짜 조심해야 되더라 반대말은 앞에 누구 붙이는 거냐면 I am 붙이는 거야 possible impossible처럼 인파셜리티가 이퀄리티다 평등 이거 어떻게 설명했었어 한배권을 part란 단어가 부분이란 뜻이 부분 AL로 끝나면 형용사 부분적인 그럼 부분적인 거는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어느 쪽만 그 여기는 거잖아 부분적으로만 뭔가를 여기는 거면 불평등 아니야 그리고 TY로 끝나면 명사 그래서 파셜리티가 불평등 I am 붙어만 반대말 되는 거 그렇지 인파셜리티는 평등이란 뜻이다 진짜 조심해야 돼 I am이 붙었는데 긍정적인 뜻이 되기 때문에 됐니 애들아 그거까지 가고 넘어갈게 자 프랙티스 3번 가자 애들아 요양문 봐봐 요양문 자 괄호 묶고 주어동산 먼저 잡아봐 위 부터 두까지 묶어서 X를 꾸며주면서 X가 주어 R이 동사고 B related to가 나왔지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첫번째 줄 맨 끝에 헬프를 뒤에서 끊고 전치사 앞에서 끊은 거 그냥 읽기 한 것 뿐이고 자 두번째 줄 보자 애들아 두번째 줄 요양문 KEEP이란 단어가 지금 이렇게 봐봐 이거랑 그리고 KEEP A 프롬 B 돼있냐 애들아 이거는 지금 반대 구조다 애들아 구조가 아니고 문맥이 자 KEEP A B는 뭐야 O형식 동사로 A를 B의 상태로 유지하다 맞지? A를 B로 유지하다 그리고 KEEP이 프롬이랑 쓰이면 KEEP은 어떤 거가 동의어로 가는 거지? 지금 아래 걸로 가는 거야 A를 B로부터 막닿듯이야 위에 거는 A를 B로 유지한다는 거고 아래 거는 A를 B로부터 막아버린다는 뜻이야 못하게 한다는 거 이해 됐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괄호부터 해석할게 요양문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적인 행동은 Habit 알지? Habit 습관 그거의 형용사 습관적인 행동이 뭐랑 관련이 있는지 보기 A번 Intention 의도랑 관련이 있는지 Experience 경험이랑 관련이 있는지 자 A번은 뭐를 잡는 거야? 습관이 누구랑 관련이 있는지를 잡는 거고 돼 있어? End 뒤에 도움이 된대 마지막 줄 우리가 B를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대 돼 있는 얘들아? 그럼 뭐를 우리가 뭐 하지 못하게 하는지 잡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뭐 B번 가면은 B번에 2번 보자 Ignorance도 누구를 외우는 거 애들아? 얘를 외우는 거 맞지 애들아? 무시하다 근데 얘가 명사로 가면은 무시보다는 무지로 가 알지 못한다는 거 Ignorance은 무지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어려운 거 없지 4번에 B번도 우리 레이지 알지? 게으른 할 때 그거의 명사고 자 이제 어디 갈 거냐면은 첫 번째 줄 컴마에서 끊고 자 두 번째 줄 맨 앞에 타임 뒤에서 일단 끊어줘 왜 끊었냐면 두 번째 줄은 Much of the time이 단어야 대부분이란 뜻이야 Much of the time 컴마가 있는 거야 애들아 대부분 한번 끝나는 거 그러면 이제 정답 찾는 거 이제 연결시킬 건데 자 디스파이트 블라블라블라 컴마 주호동사 나올 수 있고 자 여기도 이제 얼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문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야 독해 그럼 여기서 끊어 읽기 할 거고 자 또 똑같은 거 자 글의 핵심은 어디야 애들아? 여기가 글의 핵심이지 이 부분이 됐어 여기 부분은 반대가 나오는 거지 컴마를 기준으로 앞뒤는 약간 반대니 그냥 쓰지 뭐뭐일지라도 뭐뭐합니다 이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맨 끝에 컴마에서 끊으면 여기까지는 안 본다는 거고 컴마 뒤를 볼 거야 애들아 돼 있어? 자 월스는 명사 형용사 다 된다 같이 있는 이란 뜻이고 자 뒤에 단어 자 뒤에 단어 ing를 빼고 이를 붙이면 앰퍼사이즈가 뭐야? 강조하다 뜻이야 그럼 대디아를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두 번인 줄 해석할게 대부분 심지어 우리의 강한 습관 습관조차도 우리의 의도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대 돼 있어 우리의 의도를 따라간다는 거는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대 돼 있니 얘들아 그럼 지금 습관이 누구를 따라간다고 의도를 따라간대 그럼 습관은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의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1번이나 2번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의도랑 우리가 습관적인 행동이 의도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경험 아닌 게 나았지라 그치 자 세 번째 줄 맨 앞에 컴마에서 끊자 자 컴마 뒤에 봐봐 이븐도 누구 괄호 칠 수 있어? 이븐 괄호 쳐도 같은 뜻 맞지 도우가 그럼 이븐도 오른쪽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븐도 왼쪽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의 줄 맨 끝에 가봐 우리는 mostly 주로란 뜻이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합니다 계속 누가 반복돼? 의도가 지금 키워드이기 때문에 의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지 인텐드가 의도하다든 맞지 얘들아 텐드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할 때 맨날 설명했던 게 인텐드잖아 둘 다 투부정사 온다 인텐드 투부정사 텐드 투부정사 돼 있는 얘들아 그래서 이제 습관은 의도랑 관련이 있구나 이게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넷 다섯 번째 줄 갈게 얘들아 얘들아 even better 컨바에서 끊자 컨바 뒤에 갈게 우리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습관은 자 keep a,b 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를 안전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됐니 얘들아 safe 뒤에서 끊고 자 even when 나왔잖아 잘 들어 얘들아 even when 여기다가 쓸게 나는 얘랑 같은 문맥이다 심지어 뭐뭐할 때 조차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even when 도처럼 문맥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문장을 파악해줄 필요가 있어야 되나 그러면은 even when 뒤에는 중요한 건 아니지 왜 글의 핵심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되는 거니까 자 다시 해서 갈게 얘들아 다섯 번째 줄 우리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습관은 우리를 안전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자 앞에 봐봐 얘들아 우리를 어떻게 유지시켜준대 안전하게 유지시켜준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반대니까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는 게 안전하게 유지시켜준다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내가 내신 막판에 함대권을 keep a b랑 keep a from b가 다르다라는 거를 내가 아마 단톡방에 공유했을 수도 있어야 되나 왜 보기에는 본문에는 세이프가 나오지만 보기에는 세이프를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from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가는 거야 1번 가는 거라고 위험에서부터 막아줍니다 그리고 예시가 나와야 되나 둘 네 여섯 번째 줄 봐봐야 되나 가운데 위 룩 보스 웨이스 나오잖아 여기가 첫 번째 예시고 아래서 세 번째 줄 가운데 엔드 오른쪽 봐봐 위 푼 나오는 거 있지 위 푼 여기가 두 번째 예시야 필기 들어가고 있니 첫 번째 예시는 길 건널 때 양쪽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예시는 5분에다가 손을 넣을 때 5분 장갑을 끼고 넣는다는 내용이 나와 이거를 왜 언급했냐면 이건 문맥을 잡아봐야 되나 아래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봐 인 보스 케이스 이즈 이게 뭐야 이 두 가지 예시를 지금 보스 케이스 이즈 라고 받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자 마지막 줄 간다 병렬 잡고 주호 동사 잡고 구조 분석하면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나 영상 멈추고 자 마지막 줄 봐봐 킵 A, B가 나왔어 아울 셀브즈가 A고 엔드 세모 치면 앞뒤로 동그라미야 그리고 이 동그라미 두 개가 B가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동그라미는 얼라이브 살아있는 두 번째 동그라미는 뭐야더라 그 데이지 않은 그러니까 번트가 뭐야더라 화상을 입은 불의 데인 이거잖아 언이 붙었으니까 불의 데이지 않은 뭐 이제 화상 입지 않은 데인 얘들아 그리고 아울 고울이 주어지 그러니까 아울부터 지금 이즈 전까지가 주어지만 수일치는 고울에다가 맞추는 거 맞지 이즈 서브드 바이 비 피피 바이 데인 얘들아 해석을 할게 우리 자신을 살아있게 유지시키고 데이지 않게 유지시키는 우리의 목적은 뭐에 의해서 제공된데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할 거야 얘들아 얼라이브랑 언먼트가 왜 나왔니 첫 번째 예시 뭐였어 길 건널 때 좌우를 살펴보는 거 우리를 살려주는 거 맞지 두 번째 예시 뭐야 오븐에다가 손을 넣을 때 장갑을 낀다는 거는 데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나온 단어고 그 다음에 자 고울이란 단어 있잖아 이 단어를 지금 다른 단어로 말바깥 치기를 해봐 얘들아 우리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의도 됐니 고울이란 단어를 의도라고 니네가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의도는 뭐에 의해서 제공받는 거야 맨 마지막 단어 습관에 의해서 의도랑 습관의 관련성을 또 한 번 마무리 짓고 있는 거지만 목적이라고 하는 걸 의도라는 단어로 바깥치기 할 수 있는지 이런 사고력을 한번 키워보자는 거지 이해 되니 얘들아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자 이제 단어 설명할 건데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봐 첫 번째 줄 맨 끝에 자 동사로 가져가야지 얘들아 엠퍼사이즈가 나왔어 일단 데인 얘들아 자 동의어부터 스트레스가 동사로 강조하다 뜻이 있다 많이 설명했을 거다 이것도 그 다음에 밑줄 긋는 거 언더라인 그 다음에 여기 보여 얘들아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보이지라 하이라이트 강조하다고 그 다음에는 반대말이 아니고 유사철자 여기가 달라지는 거다 ph가 아니야 여기도 달라져 s가 아니고 자 엠퍼사이즈는 무슨 뜻이야 공감하다 감정이입하다 뜻이지 그치 잘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줄 맨 끝에 갈게 얘들아 세번째 줄 맨 끝에 가면은 go for 이라는 수거가 나올 거야 얘들아 지금 건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됐어 go for의 동의어가 누구냐면은 얘보다 더 자주 나올 거야 얘가 be true of 나 얘는 또 for이 나올 수도 있어 be true for 그리고 apply to 무슨 뜻이야 어디어디에 적용되다 어디어디에 해당되다 이것은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이것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뜻은 얘들아 어디어디에 적용되다 어디어디에 해당되다 그래서 해석하면은 이것은 많은 습관에도 해당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더 갈게 얘들아 하나만 더 갈게 아래에서 두번째 줄 봐봐 아래에서 두번째 줄 being이라고 보이는 거 보여야 되나 being pre-occupied 나오는 거 이건 이따가도 나오는 거니까 미리 가져갈게 얘들아 be pre occupied 뒤에 거긴 about이 나와있을 거야 얘들아 아마도 그치 근데 이제 with가 나온다고 공부해주는 게 더 좋아 얘들아 자 동의어도 다 어려운 거다 be absorbed in 외운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be absorbed in 그리고 be immersed in 그리고 마지막 be ingrosed in 됐어? 응 어디어디에 몰두하다 뜻이야 어디어디에 몰두하다 어디어디에 몰입되다 엄청 집중하는 거 진짜 중요한 수거니까 꼭 좀 신경 써줘 얘들아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무조건 나와 얘들아 그리고 어렵잖아 그치 어 빈도수가 지금 높지가 않기 때문에 잘 안 외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인 단어장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고 동의어는 쭉 나열시켜서 필기하지 말라 그랬지 단어장에다가 얘들아 되어있니 얘들아 응 이따가 한 번 더 나오면은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자 이제 넘기자 얘들아 프렉티스 4번 갈게 자 뭐 요양문 보기는 볼 필요도 없어 너무 쉬우니까 요양문을 보자 얘들아 어 일단 요양문 보면은 가운데 봐봐 자 that 오른쪽 간다 his wife가 주어고 felt가 동사고 felt 뒤에서 끊어 접속사 됐이 생각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 줄 어디서 끊을래 얘들아 as 앞에서 끊으면 돼 어 접속사 as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절 봐봐 그의 wife가 느꼈대 더 많은 시간인지 less time 더 적은 시간인지 마지막 줄 온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온도가 시간이 어떻게 됨에 따라가지고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 아 반대로 가야 되겠다 as가 뭐뭐함에 따라하니까 체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가지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는지 시간이 더 적게 지나가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felt니까 어느 정도는 잡히지 그치 어 자 여기는 어디부터 볼 거냐면은 세 번째 줄 맨 끝에 갈게 이들아 콤마에서 끊어 자 여기도 중요한 단어 뭐야 이들아 investigation이지 왜 조사라는 뜻이잖아 조사 그럼 얘는 어떻게 외워야 돼 investigate라고 외워야 되는 거지 IOM 빼고 E를 붙여서 조사하다 연구, 실험, 조사 결과는 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여기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자 네 번째 줄 앞에 콤마에서 끊고 네 번째 줄 맨 끝에 콤마에서 또 끊고 자 네 번째 줄 맨 앞으로 간다 또 나왔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자 이제 콤마 뒤에 with부터 second까지 있잖아 여기 단어는 설명해 줄게 얘들아 단어 co-respond2가 나올 거야 co-respond2 일단은 또 강조할게 전치사2야 전치사2 모모와 일치하다 뜻이야 모모와 일치하다 됐니? 그 다음에는 딴 거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with부터 second까지 해석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를 떠올려봐 영상 멈추고 자 선생님 설명 바로 들어가 with a, b with 분사고문이라고 하지 그치? with 분사고문 여기가 이제 어떤 문제로 나온다고 했고 여기는 누가 나와? 형용사가 나오니까 분사도 나올 수 있고 부사는 못 나오는 거지 문법적으로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a가 b인 상태로 그치? 뭐 a가 b인 채로 이 정도 해석하는 거 맞았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누가 a니? each count가 a고 b 자리가 correspond 뒤에 ing를 붙은 분사가 나온 거야 a가 b인 상태 자 what 뒤에도 중요한 게 있어야 되더라 what 뒤에 누가 삽입이 됐거든? 누가 삽입 됐니? she felt를 괄호 묶어야 돼 she felt가 중간에 그냥 끼어들어간 거야 그럼 얘를 빼면 what was one second이 되는 거야 그녀가 느끼기에 1초였던 것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해석을 할게 네번째 쯤에는 앞에 그가 그의 와이프한테 60까지 숫자를 세보라고 요구를 했대 근데 어떤 상태야? 각각의 숫자는 뭐랑 일치한데? 그녀가 느끼기에 1초인 거랑 일치하는 상태로 숫자를 세라고 지금 요구한 거야 무슨 말이야? 1초에 1 2초에 2 이렇게 1초 단위로 한번 숫자를 세봐라 되어있니 애들아?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한 거야 실험 과정이야 애들아 그 다음에 이제 다섯번째 줄 맨 끝에 갈게 and 뒤에 he quickly noticed that 그가 빠르게 대리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지 뭔가 알아차렸다는 거니까 그 다음 줄 간다 컴마에서 끈자 애들아 여섯번째 줄 맨 앞이야 컴마에서 끊으면 앞뒤로 뭐가 나와? 필기 들어가고 있어 애들아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나와 되어있니? 그럼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왜 중요한 거야? 글의 핵심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더비교급 아니야 애들아 원래 강조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 애들아 도치시키는 것도 강조 때문에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애들아 더비교급을 쓴 이유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글의 핵심이 나온다는 걸 잡고 갈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녀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숫자를 더 빨리 셌대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진다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1번 아니면 3번 쪽으로 갈 수가 있지 핫이라는 단어가 템퍼레처가 인크리지 되는 거니까 패스턴에서는 1번인지 3번인지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애들아 숫자를 빨리 샌다는 게 되어있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왼절 간다 애들아 왼절 자 38도씨 디그리가 도란 뜻이고 셀시우스가 섭씨할 때 그 C가 우리 몇 도 할 때 C라고 표현하잖아 38도씨 그 C가 이 셀시우스야 F라고 쓰는 거는 이제 화씨 Fahrenheit이란 다른 단어가 있고 자 거기를 니네가 먼저 잠깐 정리를 하면 애들아 자 온도가 지금 38도씨가 됐어 그러니까 She counted 60까지 셌는데 뭐라고 나온 애들아? 45초에 60까지 숫자를 센 거야 그럼 애들아 45초는 뭐야? 실제 시간이 되는 거고 그럼 60까지 셌다는 건 뭐 해야 되나? 60은 뭔데? 그녀가 생각하는 숫자 그녀가 1초에 1씩 세기로 했잖아 그럼 이거는 그녀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럼 애들아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간 거야?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가도 되겠네 시간이 더 많이 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보여 애들아? 하나가 더 나온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봐봐 39가 나오지 이제 39.5 자 39.5도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그 다음에는 애들아?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맨 끝에 원 미니시 60이 60이잖아 인 37초가 나오네 자 37초가 나오고 여기는 60이 나오고 자 보자 애들아 온도가 어떻게 됐니? 더 높아지니까 지금 실제 시간은 줄어들면서 그녀는 60까지 세고 있는 게 뭐야? 더 많은 시간이 지금 더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니까 더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한 거야 실제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그치 그녀가 센 숫자는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시간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되면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가는 거야? 1번 가는 거지 1번 3번 가면 안 된다 애들아 어? 시간이 빨리 가? 그럼 시간이 덜 갔네? 이게 아니야 실제 시간보다 그녀가 시간이 더 많이 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45초에 60초가 갔다고 생각했고 37초에 60초가 지나갔다고 생각했으면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B번은 그녀가 생각하는 시간을 잡는 부분이니까 아 A번은 B번이 아니고 된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가는 거지만 요런 거 다른 거 구현 설명하는 것들 필기할 거 많이 있다 애들아 일단은 공부할 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만 가져갈게 애들아 두 번째 줄면 앞에 봐봐 두 번째 줄면 앞에 큐어리우스 이나프 투부정사 있지 애들아 거기서 뭐 공부하는 거지?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이나프가 나오고 투부정사 여기는 뭐가 중요한 거 애들아 어순이 중요한 거지 순서 이나프 형용사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이나프 뒤에는 그냥 투부정사가 관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나프 뒤에 투부정사가 밑줄이면은 그냥 맞는 표현이라고 가져가면 돼 형용사 부사 둘 다 나올 수는 있어야 되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야 그 정도 가져가면 될 것 같아 애들아 가볍지 그치 문제 자체인데 더비교급 더비교급 여기서 글의 핵심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 자 이제 프랙티스 5번 갈게 애들아 프랙티스 5번 대입수 애들아 자 요양문 보자 괄호 묶어봐 괄호 두 개 묶을 거야 주어 동사도 잡고 인부터 널리지 묶어서 디퍼런스 꾸며주고 디퍼런스가 주어 할부가 동사 수일치 가지가 봐 디퍼런스가 복수명사다 자 포텐셜 뒤에 묶자 투부터 끝까지 묶어서 포텐셜을 꾸며주는 투부정사 자 괄호 보자 애들아 어떤 지식인지 잡는 거네 보기 문화적인 지식인지 수학적인 지식인지 5번은 제끼는 거고 일단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지식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잡는 거네 그치 어떤 지식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이 문제가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커 애들아 다른 문제들은 오답에 프랭티스 4번도 오답이 나올 수 있지만 프랭티스 5번이 훨씬 더 헷갈리는 문제 애들아 내 기준으로는 데일리 애들아 어떤 지식에서의 작은 차이가 학생들의 어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포텐셜은 가능성 잠재력이란 뜻 맞지? 데일리 자 이제 위로 올라갈게 맨 첫 번째 줄부터 볼 거 애들아 프라이머리 스쿨은 초등학교다 헬프 목적어 투부 정사 잡아주고 투는 과로 쳐도 되지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도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맨 끝에 바이 앞에서 끊자 바이 아이엔지 자 아까랑 똑같거든 왓 뒤에 누가 삽입됐니? 시 싱크가 지금 삽입된 거야더라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는 시 펠트가 한 번 중간에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 이런 거를 잡아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what is a commonplace reference 이렇게 갈 줄 알아야 되더라 이해 됐어? 자 두 번째 맨 앞에 commonplace는 그냥 common이랑 같은 뜻이야 흔한이란 뜻이고 commonplace 오른쪽에 reference란 단어가 아까도 내가 필기하라고 했었던 거 자 리폴 투가 무슨 뜻이었어? 언급하다 뜻이었지 그래서 리폴의 명사가 reference야 그래서 언급이란 뜻이 있는 거야 흔한 언급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아 학생들을 뭐 하도록 돕는 거야? 분수 파트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대 아래 별표 치고 나왔잖아 프랙션이 수학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보기에 수학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야 지금 뭐 함으로써?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흔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수학 공부하는 거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야 데인네들아 자 이제 봐봐 따옴표 갈게 투데이 오늘 우리는 대화를 나눌 거래 뭐에 대해서? cutting up 자르는 거에 대해서 Thanksgiving day라고 하잖아 추수감사절에 가장 인기가 있는 거 그게 호박파이 호박파이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눠볼 거야 자 왜 이런 게 나와? 호박파이를 자르면은 그러니까 6개로 잘랐다고 치자 그럼 6분의 1 아니야? 6분의 1? 6등분하는 거? 그래 수학 분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르는 거를 지금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야 초등학생이니까 지금 데인네들아 자 근데 이제 네 번째 줄 봐봐 컷만 컷만 묶어 looking puzzle도 묶어 이거 단어 이따 설명할게 자 그 뭐야 어린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린이 얘가 주어고 ask가 동사야 얘가 뭐라고 물어본 거야? what is pumpkin pie? 호박파이가 무엇입니까? 물어본 거야 자 이제 정답 연결시킬게 지금 선생님 그리고 이제 학생이라고 쓸게들아 학생이라고 할게들아 자 어디서부터 단서가 나온 거냐면은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봐 그녀가 생각하기 흔한 거 그게 뭐야? 호박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그냥 여기다 가운데다 쓸게들아 자 호박파이라고 가져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한테 호박파이는 뭐야들아 익숙한 게 되는 거지 흔한 게 되는 거지 그치? 학생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게 되는 거지 왜? 호박파이가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니까 어떤 차이니 얘들아? 문화 차이 아니야 맞아 얘들아 호박파이를 지금 보지 못한 학생은 왜 못 봐? 얘네가 사는 세상에서는 호박파이를 잘 언급하지 않으니까 그럼 선생님과 학생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이제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가 보네 이해됐어? 선생님이 생각하기는 흔했던 거야 익숙했던 거 근데 학생이 호박파이가 뭐냐고 물어봐 문화 차이에서부터 지금 글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1번이랑 2번으로 가야 되는 건데 3번은 4번으로 갈 수가 있다고 얘들아 왜? 수학이라는 분수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풀어내면 안 된다 누구는 호박파이를 알고 있고 누구는 호박파이를 모르고 있어 그럼 이건 문화 차이잖아 수학적인 지식의 차이가 아니고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4번째 줄 맨 끝에 갈게 이제 most African 나오는 거 대부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비 라이클리 투구 정사 나왔다 뭐뭐 할 것 같다 할리데이 디너로 스윗 포테이토 파이 고구마 파이를 이렇게 서빙할 것 같대 제공할 것 같대 그러면 이 학생한테는 익숙한 게 뭐야 고구마 파이가 익숙한 게 되는 거지 이해 되겠니 얘들아? 문화 차이야 선생님 문화에서는 호박파이가 익숙한 거고 학생 문화에서는 고구마 파이가 익숙한 게 되는 거지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겠니 얘들아? 당연히 수학 공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나오는 게 문맥 아니겠어 얘들아? 되있어? 자 그 단서를 잡을 게 얘들아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맨 끝에 가자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맨 끝에 even 나오는 거 자 slight란 단어가 뭐야? 요양문에 small이 되는 거 아니야? 약간의 그 뜻이 하나 자 약간의 차이인데 어디에서의 차이야? 그 다음 줄 be familiar with라고 필기 좀 해줘야 되나 be familiar with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근데 unfamiliar가 나온 거야 호박파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정말 사소한 차이가 serve as, 모모로서 역할을 하다 모로서 역할을 하면 되나? 방해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source, 근원,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interference는 방해 방해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대 first student,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 호박파이를 잘 몰라 이거 사소한 거 아니야? 문화 차이 근데 이걸 학생들한테 방해를 한대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부정적인 영향 자 하나만 더 갈게 얘들아 rather than 부분 갈 건데 R에서 네 번째 줄 가운데 콤마에서 끊고 자 콤마 앞뒤로 수거 두 개를 잡아봐 콤마 앞뒤로 콤마 앞에 누구 나왔어? be engaged in actively 빼면은 자 그럼 be engaged in의 동의어는 뭐지 얘들아? be involved in이 되는 거지 어디어디에 참가하다 어디어디에 참여하다 be engaged in 자 콤마 오른쪽 봐봐 얘들아 아까 했던 거 be preoccupied with 나오지? 어디어디에 몰두하다, 몰립하다 그래서 미리 언급을 한 거야 얘들아 동의어를 됐니? 자 해석을 할게 얘들아 rather than 부분부터 수업의 lesson 수업의 actively 적극적으로라는 뜻이 있어 active가 적극적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는 누구니? 이 학생 이 학생은 뭐했대더라? 호박파이를 상상하는 거를 노력하려고 엄청 몰두를 했대 이 말은 뭐야? 수업을 안하고 딴 생각을 했다 이걸 말하는 거지 호박파이가 어떻게 생겼지? 이딴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야? 학업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지만 4번의 b번 봐봐 intelligence도 지능이란 뜻이면 학업이랑 연결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4번으로 오답을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저 조심해야 되는 거다 얘들아 돼 있어? 정답은 이제 끝난 거고 선생님이 우리말로 했었던 것도 필기 잘 들어가야 된다 단어 같은 것도 자 단어 갈 건데 4번째 줄 봐봐 얘들아 4번째 줄 가운데 퍼즐이란 단어 보이지 얘들아? 퍼즐이란 단어 이런 게 어려워 얘들아 왜? 우리는 너무도 익숙하게 쓰는 단어 아니야? 퍼즐 게임 할 때 근데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너 연결을 잘 못 시키게 되는 거니까 퍼즐이 이제 쉬운 단어로 가면 누구냐면 임바러스가 되는 거 아니야? 당황스럽게 만들다 임바러스 감정분사야 감정동사 자 단어 좀 어려운데 중요한 거니까 꼭 외워주더라 퍼플렉스랑 그리고 비웰더란 단어 있고 하나가 더 있었던 거 같은데 아 베프리란 단어 베프리란 단어 되겠어? 그러니까 얘로 우리가 연결시키고 공부하면 되더라 임바러스 당황스럽게 만들다 그럼 사람이면은 이디 사물이면은 I인지 이해 돼 얘들아? 당황 되는 건지 당황시키는 건지 그런 거에도 다 나올 수 있는 단어 얘들아 되겠니? 그러니까 루킹 퍼즐드 왜? 학생이 남을 당황시키는 게 아니고 당황을 당하는 거지 선생님에 의해서 호박화이가 뭐지? 이렇게 당황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 단어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양문 갈 건데 요양문 봐봐 자 디프론스란 단어는 무슨 뜻이야? 차이란 뜻 맞지? 이 단어 있었지? 갭이란 단어 그리고 디스파리티 계속 상기시키는 거야 왜 빈도수가 엄청 높진 않아 근데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컨트라스트 대조 차이란 뜻 맞지 얘들아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갈 건데 스몰이란 단어 나왔잖아 보기에 일단 슬라이트랑 같은 뜻 맞지? 아까 보기에 그 지문에 나온 거 사소한 뜻이야 마이너 알지? 메이저의 반대 그리고 우리 중요한의 반대만 했던 거 기억나? 트리비얼이란 트라이플링이란 그리고 마지막 P-E-T-T-Y 패티란 단어 이게 사소한 시리즈 맞지 얘들아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중요하지 않은 애 뜻이었지? 그게 사소한 뜻이지?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사소한 차이 요런 단어까지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얘들아 됐니? 정답은 그래서 1번 가는 거지만 4번 조심해줘야 돼 자 프랙티스는 마지막이지 얘들아 자 요양문부터 볼 건데 구조분석 좀 해봐 괄호 묶고 끊어 읽기 하고 주호 동사 잡고 니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 일단 자 갈게 설명해 얘들아 후부터 익스페리먼트 묶어서 커스터머스 꾸며주면서 커스터머스가 주호고 파운드가 동사 이븐도 뒤에 주호 동사 나오는 거니까 자 파인드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그럼 모얼부터 잼까지가 목적어고 A번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얘들아 파인드 A, B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컴마에서 끊고 A번 뒤에 컴마까지가 이븐도우고 자 두번째 줄 갈게 얘들아 두번째 줄 기빙 동명사가 주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그럼 기브는 몇 형식이지? 대표적인 4형식 대미 간접 목적어 모얼 초이스이지가 직전 목적어 여기까지가 주호고 B번은 동사가 되는 거지 자 B번 오른쪽 갈게 얘들아 라이클리후드가 뭐야? 아까 나왔던 포텐셜이랑 동의어 아니야? 가능성이란 뜻이 있지 가능성 라이클리후드에다가는 하나만 그냥 쓸게 얘들아 이것도 간 적은 있었던 단어다 probability probability가 가능성이란 뜻도 있지만 확률이란 뜻도 나온다고 해서 확률 확률이 가능성이니까 돼있니? 괄호 부분 가자 실험에 참가했던 고객들이 더 많은 잼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A번 어필링 매력적인 4번 5번 언어트랙티브 매력적이지 않은 어필링은 어트랙티브지 얘들아 아 선택이 많으면은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매력적이지 않게 느끼는지를 잡는 거고 두 번인 줄 그들에게 커스텀을 쓰겠네 고객들한테 더 많은 선택을 주는 것이 잼을 구입하는 가능성을 올리는지 낮추는지 이게 되는 건데 자 이제 구조를 잡아볼게들아 봐봐 간단하게 갈게들아 even though 뒤에 A가 나왔고 컴마 뒤에 B가 나온다고 칠게들아 그럼 A랑 B는 어떤 구조가 돼야 된다고 했었지? 반대가 돼야 된다고 했었지? even though의 특징이잖아 됐어? 그러면은 매력적이면 그러니까 A랑 B는 반대가 나와야 돼 그럼 몇 번 아니면 몇 번 갈 수 있어? 먼저 생각해봐야들아 내가 말하기 전에 2번 아니면 5번으로 가야되더라 매력적인데 구매는 떨어져 5번 매력적이지 않은데 구매는 올라가 height는 높이다 뜻이다 height가 높이 key란 뜻이 있잖아 그리고 E가 E, N 붙으면은 동사된다고 했잖아 height는 높이다 뜻이야 높이다 뜻 모르면 챙기고 단어장에도 정리해줘요 제발 부탁이니까 돼있어? 2번 아니면 5번으로 간다는 거는 even though라는 단어의 특징상 잡아낼 수가 있는 거라고 어? 매력적인데 구매는 떨어져? 매력이 없는데 구매는 올라가? 이런 식으로 돼있어 애들아 자 첫 번째 줄 누구 잡아? 이제 요양 그 위에 지문 익스페리먼트 잡고 들어가자 애들아 왜? 실험 결과는 글의 핵심이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가운데 컴마에서 끊을게 애들아 every few hours 몇 시간마다 every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4년마다가 영어로 뭐야? 4년마다 every four years 4년마다 그건 뭔 말하는지 알겠지? 몇 시간마다 그들은 스위치 바꾸다 때 change from A to B가 보여야 되더라 from이랑 그 다음 줄 to 돼있어? A에서 B로 몇 시간마다 바꿨대 자 어떻게 바꿨어? from 뒤에 assortment 나오네 24개 내 잼이 바틀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잼 24개를 제공하는 거 offer를 제공하는 뜻이니까 제공하는 거에서 6개 제공하는 걸로 바꾼 거네 됐니? 지금 뭐가 나은 얘기들아? 24개를 제공하는 거랑 6개를 제공하는 거 뭐가 나온 거야? 더 많은 선택 더 적은 선택 잼이 더 많은 거 그리고 잼이 더 적은 거 보기랑 연결시켜야 되는 거니까 요약문이랑 되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갈 거냐면은 6번째 줄 갈게 얘들아 6번째 줄 가운데 60% of customers 나오는 거 됐니? 자 수동태 잡아줘 월 드로우는 드로우가 무슨 뜻이 있어? N을 빼면은 끌다 라는 뜻이 있잖아 60%의 지금 고객들이 large assortment 뭐야? 24개로 끌린 거고 지금 됐어 60%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는 얘들아? Y에서 끊고 앞에서 아래서 4번째 줄 컨마에서 오직 40%가 small one 원은 누구를 맞는 대명사야? 이런 것 좀 생각 좀 하고 잡아 얘들아 내 말 그냥 가져가지 말고 assortment를 받는 거다 앞에 나왔으니까 됐어? 작은 모음 6개 됐어? 아 잼이 24개 있을 때는 60%나 많이 글로 간 거고 잼이 6개가 있을 때는 고객들 중에 40%가 글로 끌렸나봐 지금 됐니 얘들아? 어디가 매력이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더 매력적인 거 맞아 얘들아? 왜? 60%가 더 큰 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겨줬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1번이랑 2번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정답은 2번이겠지 웬만하면 그렇지? 됐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서 4번째 줄 맨 끝에 갈 거야 but 뒤에 자 괄호 묶고 주어 동사하고 뭐 끊어있기도 해봐 한다 얘들아 후부터 assortment까지 묶어서 people 꾸며주면서 people이 주어 decided가 동사 자 decide 오른쪽에 컴마해서 끊고 그리고 아래서 두번째 줄 또 어디 묶어야 돼? confronted부터 jam까지 묶어서 도우주를 꾸며주면서 도우주가 주어고 purchased가 동사 자 방금 괄호는 왜 묶었어? 명사 뒤에 분사 오면 묶는 거잖아 명사 뒤에 분사 됐니 얘들아? 자 거기 이제 해석을 할게 but 첫번째 괄호 봐봐 sample이란 단어 d만 빼야돼 d만 시식하다 뜻이 있어 small assortment는 뭐야 6개 잼이잖아 그치 small assortment로부터 시식했던 사람들 중 30%가 잼을 샀대 됐니 얘들아 자 30%가 지금 구매를 한 거야 지금 6개짜리에다 쓴 거야 일부러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 뒤에 간다 반면에 괄호 간다 아래 두 번 줄 가는 거야 two dozen이래 더진이 몇이지? 12이지 그러니까 two dozen은 뭐야 24개 잼이 나오는 거야 앞에 24개 아까 나왔었잖아 24개 잼에 직면했던 사람들 중 오직 3%만이 그거를 구매를 했대 purchase가 구매하다 뜻이지 d를 빼면은 그럼 여기는 몇% 얘들아 24개는 3% 돼있어 얘가 지금 더 뭐야 구매율을 말하는 거네 이해 된 얘들아 그러면은 24개 선택이 더 많으면은 더 매력적이지만 구매율은 떨어집니다가 나온 거네 실제로 그러니까 2번이지 됐어 lower이 무슨 뜻이야? b번에서 낮추다 뜻이지 low의 비교급이 아니야 여기서 얘들아 low 자체가 형용사 뜻도 있어 낮은 그럼 er부터는 더 낮은이라는 비교급이 되는 거고 여기는 ed를 빼면은 lower 자체가 낮추다라는 동사 뜻이 있다고 낮추다라는 동사 뜻 되어있니? 정답은 나왔지 2번 자 몇 개만 설명을 할 건데 다섯 번째 줄 볼래 얘들아 둘 넷 다섯 번째 줄 단어 가는 거야 regardless of 에다가 쓰면 돼 regardless of 에다가 이것도 단어장에 이미 필기가 돼가지고 알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다 이 respective of 뭐뭐에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뭐뭐에 상관없이 중요한 단어니까 신경 꼭 써줘 얘들아 계속 강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아래서 네 번째 줄 갈게 얘들아 아래서 네 번째 줄 스탑 바이를 가는 거다 스탑 바이야 스탑 바이 동의어 컴 바이랑 그리고 드랍 바이 여기 자리에 드랍을 써도 돼 필기 잘해 얘들아 드랍은 같이 내려오는 거야 드랍 바이 어디어디에 들르다 뜻이야 잠깐 친구 집에 들렸다 할 때 어디어디에 들르다 스탑 바이 드랍 바이 컴 바이 됐어 그 수거 그 다음에는 잠깐만 얘들아 아 이제 수일치 하나 설명할 건데 어디 보냐봐 얘들아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자 아니 아래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안 되고 아까 어디 나왔는데 퍼센트랑 관련된 건데 아 아래서 다섯 번째 줄 보자 얘들아 아래서 다섯 번째 줄 60% of customers 있지 자 거기를 볼 건데 잠깐만 여기다가 쓸게 얘들아 자 봐봐 어떤 문제 얘들아 퍼센트 오브 명사가 나오고 여기 이제 동사가 나와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걸로 따져보자 A 오브 B 그럼 원칙상 누가 동사를 결정하는 거였어 원칙상 A가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거잖아 퍼센트가 나오면은 얘가 얘를 결정하는 거다 수일치 예외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퍼센트는 불가상 명사야 60가 나와도 퍼센트 B에 S가 못 붙어 근데 동사 누구 나왔어? 월 드론 워즈가 안 나왔지 여기 자리 얘들아 그치 왜? 피플이 주어 그러니까 커스터머스가 지금 복수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야 정리할 게 A 오브 B가 주어로 나오면은 A가 동사를 결정짓는다는 걸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건데 A 자리에 퍼센트가 나오면은 B가 동사를 결정한다는 예외고 어법 시간에 어기발에서 나온 적이 있을 수도 있어 퍼센트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챙겨 나가면 된다고 얘들아 수일치 꼭 좀 신경 써줘야 되더라 수일치 그 다음에 이제 어솔트먼트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얘들아 어솔트먼트가 많이 나오니까 처음으로 나오는 게 세 번째 줄 맨 끝에 있다 얘들아 세 번째 줄 맨 끝에 가면 어솔트먼트 나오잖아 누구를 외우는 거겠니? 눈치껏 M, E, N, T를 빼면은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어솔트가 분류하다 뜻이 있다 얘들아 어솔트가 분류하다 그러니까 어솔트먼트가 뭐라고 나와 지금 명사로 모음 뭐야 분류시켜가지고 얘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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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아놓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어솔트먼트 아 어솔트가 분류하다인데 헷갈려도 솔트만 나와도 솔트가 분류하다는 동사 뜻이 있어 종류별로 묻는 거야 솔트가 종류라는 명사가 있잖아 돼있네 얘들아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 마치고 그리고 렉처 두 개 있다가 이제 할게 얘들아 고생했어 자 7강 보자 얘들아 여기서도 이제 한배꼬는 문제 풀어봤던 거가 아마 있을 거야 얘들아 자 여기 맨 위에 네모 박스에 문제 푸는 방법 다 알겠지만 한번 쓸게 얘들아 간단하게 자 첫 번째는 보기 전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보기 전까지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나오잖아 그치 보기 전까지가 글의 핵심 핵심을 잡아내야 되는 거 있지 그치 근데 가끔 가다가 보기 1번 가끔 가다가 보기 1번이 글의 핵심으로 나올 때도 있어 얘들아 이것도 일단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써놓고 설명을 할게 얘들아 하나의 보기 제거 그리고 앞뒤 문맥 연결 이렇게 써놓을게 앞뒤 문맥 연결 일단 이렇게 써놓고 빠르면 영상 멈추고 얘들아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기가 나오잖아 그럼 내가 이제 정답이 3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3번은 글의 흐름이랑 관련이 없는 문장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보라는 거야 2번이랑 4번을 연결시켜 보라는 거 얘들아 그 앞뒤 문맥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된 어떤 단서들이 나오면은 3번이 거의 100% 정답이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됐어 얘들아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 얘들아 구조분석 같은 거는 니네가 이제 그 먼저 해놓고 들어야 얘들아 자 첫 번째 맨 끝에 ON부터 JOB을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CONTENTMENT를 꾸며주고 CONTENTMENT는 아래 별표치고 나오지만 이따가 설명할게 그리고 이제 JOB 뒤에서 끊자 전치자 앞에서 자 그리고 이제 INHANCE라는 단어 보이지 앞에 얘들아 INHANCE는 INPROOVE 뜻이지 이건 그냥 말로 해도 쓸 수 있지 INHANCE 왼쪽 가면은 WOULD LIKE TO다 얘들아 WANT WOULD LIKE는 WANT 회사들은 FOR SEVERAL REGIONS 여러가지 몇가지 이유로 일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를 원합니다 JOB이란 단어는 직업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일이란 뜻이 있지 업무 자 두번째 줄 갈게 끊어있기 같은거 먼저 해줘 얘들아 BECAUSE 앞에서 끊고 두번째 줄 끝에 COMMA 해서 끊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잡고 들어가야 되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자 세번째 줄 맨 앞에 어디서 또 한번 끊으면 돼 AT 앞에서 끊으면 되지 전치자 앞에서 자 여기는 그냥 바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 업무 만족은 PRODUCTIVITY 생산력이란 뜻이지 생산력을 증가시킵니다 이유는 행복한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COMMA 뒤에 직원들이 LOWER COST 여기 LOW가 ER 붙어서 비교급이 된거다 더 낮은 더 낮은 비용으로 PRODUCED MORE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도록 해줍니다 데이소 얘들아 자 그럼 두번째 줄 맨 끝에 DEM은 누구를 받는거니? 두번째 줄 맨 끝에 DEM은 EMPLOYS를 받는거니? 뭐지? 데이소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보기 전까지 읽었으니까 뭐에 대한 글 얘들아? 직원의 업무 만족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거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직원의 지금 업무 만족에 대한 글이라는걸 잡을 수가 있을거다 그치? 자 이제 1번 갈게 COMMA 두군데서 끊고 네번째 줄 COMMA에서도 끊어야 되는거 맞지? 자 네번째 줄 계속 갈게 2번 왼쪽에 FOR CUSTOMERS를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페이스를 꾸며주는거지 직원들을 위한 어떤 회사의 얼굴 뭐 이런식으로 자 세번째 줄 맨 끝에 가면은 DEPEND ON이 연결되어야 되는거다 근데 이제 다이렉트리가 붙은거지 직접적으로 어디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좀 전에 설명했었지 우리 아까전에 해석 바로 갈게 뭐로 볼게 게다가 많은 서비스 조직에서는 클라이언트 고객이란 뜻이지 커스터벌 대신에 나왔다고 보면 될거같아 얘들아 자 고객들의 만족은 종종 직원들의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고객들한테 영향을 준다는거지 그치 됐어 자 후 갈건데 얘들아 일단 누가 오면 안된다고 써야돼 어법적으로 컷마디에 관계대명사 DEP은 못오는거고 수일치 앞에 인플로이스가 복수니까 R을 썼지 자 어떻게 해석해 후 직원들은 맞지 얘들아 직원들은 고객들에 대한 회사의 얼굴입니다 됐어 얘들아 그러면 지금 1번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거 얘들아 고객 만족 그치 직원의 업무 만족이 올라가면은 고객들도 만족시킬 수 있다 그치 고객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거지 그치 자 2번 갈건데 얘들아 여기도 끊어올끼는 뭐 다 해봐라 2번 아랫줄 듀링 앞에서 끊을게 전치사 앞에서 끊어올끼 한거고 듀링 오른쪽 컴마에서 끊을게 비커즈가 여기 컴마까지 영향을 주는거고 자 이제 3번 왼쪽 보자 얘들아 3번 왼쪽 보면은 단어는 이따가 가자 메럴이란 단어가 동사 뜻으로 뭐야더라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아마 들어본적 있을거다 동의어는 카운트야 카운트 이따 말할게 자 비커즈 뒤에 갈게 사람들의 구매 패턴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에 how do they feel 그들이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 buying experience 구매 경험 동안에 되있어 우리가 물건을 사 그 물건을 사고 있는거를 구매 경험이라고 한거잖아 그거는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구매 패턴에 영향을 준다는거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기분이 좋으면은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물건을 사는데 직원이 그지같아 그럼 여기서 물건을 사기 싫어지는거 맞아 얘들아 되있어 그래서 happy employees matter 그래서 행복한 직원 행복한 직원은 누구야 업무 만족도가 높은 직원은 중요합니다 되있어 얘들아 그럼 2번은 어디에다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거야 고객의 구매에 대한 구매하는거에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게 지금 나온거지 행복한 직원한테는 구매를 더 잘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문맥이 되겠지 됐니 얘들아 여기까지 자 3번도 구조분석 먼저 해봐 얘들아 4번 전까지 콤마에서 끊을거고 콤마까지가 왼절이고 콤마 오른쪽 메이크의 구조 보이니 얘들아 메이크 뒤에 더부터 experience까지가 목적어 월스가 목적격 보어 메이크 A B A를 B로 만들다가 나온거고 자 4번 왼쪽도 계속 갈게 4번 왼쪽에 첫번째 콤마에서 끊자 as a result to you 콤마 그리고 4번 바로 왼쪽 볼게 얘들아 performance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performance 물론 우리는 공연이라는 뜻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적 성과 이 뜻이 엄청 많이 나온다 얘들아 여기서도 그 뜻으로 가는게 좋아 실적 성과 데이스 얘들아 자 이제 3번 갈게 직원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 업무 만족도가 떨어질 때 이거네 그들의 불행함 데이스 얘들아 불만족이지 불만족은 고객의 경험을 더 안좋게 만듭니다 배드의 비교급이 옳으니까 as a result 그 결과 고객들은 buy less 덜 사고 회사의 실적은 고통을 받습니다 데이스 얘들아 어 지금 3번에는 그건 뭐가 나온거 얘들아 3번 3번도 지금 결국에는 고객의 구매가 나온거고 그리고 회사 실적이 나오고 있는거에요 일단은 자 이제 5번으로 그냥 먼저 갈게 얘들아 4번으로 그냥 가자 자 4번 뒤에 컴마해서 끊자 4번 뒤에 컴마해서 아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자 여기는 지금 뭐야 얘들아 고객의 직원의 업무 만족이 올라갈 때는 긍정적인 영향력 그치 여기는 지금 뭐야 얘들아 고객이 지금 직원이 업무 만족이 떨어질 때 부정적인 영향력 데이스 얘들아 어 긍정 부정이라고 쓸 필요 없고 너희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뭐에 따라가지고 업무 만족에 대해가지고 지금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1, 2, 3번이 정리가 되겠죠 어느정도는 자 4번 가자 컴마해서 끊고 자 즉이란 단어가 나왔어 인 아더 월즈 그럼 4번은 3번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즉이니까 고객의 구매가 떨어지고 회사 실적도 고통을 받는다는 거 자 4번 뒤에 갈 건데 이제 아래서 두 번째 줄 구조분석은 해 영상 멈추고 컴마해서 끊고 컴마 왼쪽에 벗을 세모 치면은 오른쪽에 이즈가 동그라미고 왼쪽에 코스츠가 동그라미네 동사 두 개 해석 바로 갈게 4번 즉 상품이 가격은 더 비싸대 코스츠 몰 비용은 더 나가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 때 컴마 뒤에 이츠 밸류 이츠는 누구니? 프로덕트지 상품의 가치는 상품의 가치는 고객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4번은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거야 4번은 제품 그냥 상품이라고 써도 되겠지 상품과 고객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건데 직원의 업무 만족도와 고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상품이랑 고객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관련이 없는 거지 직원의 업무 만족도와 고객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돼 있어? 그 3번이랑 4번이 같은 내용이 아니잖아 3번은 부정적인 건데 4번은 긍정적인 영향력인데 더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이라는 연결어를 통해서 앞뒤 문장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정답은 4번 5번 갈게들아 컴마에서 끊고 클리얼리 분명히 자 컴마 뒤에 구조 누구 보이니 마지막 줄이랑 같이 오늘 했던 거 it for to가 보이지 it 가주어 for 의미상의 주어 투 부정사 진주어가 나온 거고 마지막 줄 계속 make의 오영식 구조 또 한 번 잡아봐 make 뒤에 their employees가 목적어 satisfied가 목적격 보어 그러면은 직원이 목적어가 남을 만족시키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 만족을 당하는 거야? 직원은 직원이 그들의 일에 만족하는 거지? 직원이 누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지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satisfied에 ed가 붙은 거야 ed가 이해 되겠어? 거기 ing가 되면 안 된다 직원들이 일한테 만족을 받고 있는 거야 뒤에 with their job이라고 나오잖아 해서 분명히 마지막 줄 회사는 아 회사가 뭐를 아는 거야? 무엇이 그들의 직원들로 하여금 일에 만족하게 만드는지를 아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된 얘들아 그러니까 5번은 뭐라고 하고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거야? 5번은 직원의 업무 만족 그치 직원의 업무 만족 이거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냥 요정도 정리할게 직원의 업무 만족 아는 것 중요하다 완전히 지금 뭐가 나온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내용이랑 완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지 거의 똑같은 거 정답은 뭐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얘들아 4번이고 자 이제 첫 번째 줄 보면은 contentment 있잖아요 얘들아 마지막 줄 봐봐 마지막 줄에서 동의어 누구 있니? certified 있잖아요 얘들아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content라고 써줘 얘가 형용사야 돼있어 만족한 이것도 꼭 알고 와야 돼 명사 뜻은 뭐야? 내용이란 뜻이 있지 s만 붙이면은 contents contents가 좋다 할 때 형용사 뜯고 가져가지고 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자 얘들아 allow란 단어 이것도 오랜만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계속 쓸게 동의어 permit이랑 enable이 동의어고 가능하게 하다 허락하다 그 뜻이지 그치? 반대말은 forbid 금지하다 뜻이고 문법적인 특징까지 똑같으니까 꼭 신경 쓰라고 했었지 목적어 투부정사가 오는 거 참고로 forbid는 a from i인지 이렇게 오기도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을 거야 함백은 되어있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맨 끝에 가면은 depend on은 아까도 했었잖아 그치? 동의어는 안 갔지만 자 이제 네 번째 줄 갈 거다 이것도 오랜만에 나오는 거 얘들아 attitude에다가 필기하면 돼 유사 철자 attitude에다가 aptitude랑 그리고 solitude 계속 안 하면 까먹기 때문에 그리고 gratitude 그리고 하나 더 얘부터 썼어야 되는데 a로 시작하는 거 altitude 다 다른 단어지 그치? 철자만 비슷한 거 맞지? 자 aptitude 뭐야? 적성 solitude는 고독 고독함 솔로 생각하라고 했었지? gratitude는 감사함 altitude는 고도 그 높이 할 때 고도 단어 오랜만에 한번 구분하고 들어가줘야 되더라 그 다음에는 아래 4번 보자 애들아 4번 in other words 동의어 누구야 애들아 that is 지만 이렇게 나와도 당황하지마 that is to say 원래 이거다 즉이라는 뜻 그 다음에는 name 뜻만 외우면 안 되고 얘네가 나오면 앞뒤는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연결시키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는 자 5번 오른쪽까지 애들아 5번 오른쪽 가면은 important의 반대말은 아까 나왔잖아 그 trivial 할 때 동의어를 그냥 한번 갈게 애들아 얘도 오랜만에 가능하면 또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써봐라 애들아 i로 시작하는 게 3개 있었지 imperative랑 그리고 indispensable indispensable indispensable이랑 i로 시작하는 것도 integral이 있었지 그치? 중요한이라는 거 자 c로 시작하는 거 두 개 누구 있었어? critical이랑 그리고 여기다 그냥 쓸게 crucial 이거 c지? 그 다음에 v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 s로 시작하는 거 significant 이거 a, n, t c, a, n, t 중요한 시리즈였었지 그치? 자 넘겨도 될 것 같아 애들아 넘겨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렉처 2 여기가 이제 아마 한백애들은 아마 내신에 나왔던 것 같고 내 기억으로는 자 단어랑 뭐 구문 같은 것도 중요한 건 있으니까 계속 상기시키면서 필기는 해줘 애들아 자 첫 번째 문장 갈 건데 1번 왼쪽까지가 그냥 한 문장으로 길어야더라 거기 구조분석 해봐 뭐 끊어 읽기도 해보고 컴마가 왜 쓰였는지도 막 생각해봐야 되고 괄호 묶고 주호 동사도 잡아줘야 되고 어떤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잡아줘야 되거든 영상 멈추고 해봐야더라 자 첫 번째 줄 커즈부터 워밍까지 묶자 앞에 있는 푸드 숄티즈를 꾸며주면서 푸드 숄티지가 주어 쿠드 펄스가 동사고 숄티지는 뭐야 애들아 부족이란 뜻이지 어 부족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뒤에 분사와서 묶은 거는 잡을 수 있겠고 자 이제 동사 자리 보자 애들아 동사 자 펄스는 어떻게 쓰이지 목적어 투부정사 계속 똑같은 애들아 아까 이네이블처럼 여기 문법적으로 잡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자 펄스의 동의어가 누구야 C로 시작하는 거 컴패리지 강요하다 뜻이지 A가 푸드 정사도로 강요하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펄스 뒤에 보면은 에즈 에즈가 나왔잖아 애들아 에즈 에즈는 내가 뭐라 그래 하나의 장치니까 이걸 빼면은 잘 보여 매니부터 피플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A 그리고 툴 리부 이렇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애들아 그리고 에즈 에즈 사이에는 중학교 때 뭐가 나와야 된다 배웠지 원급 근데 잘 안 보여 매니의 비교급이 모올이잖아 그럼 매니 자리에 모올을 쓰더라도 잘 못 집어내 왜 모올이 너무 많이 쓰여서 비교급처럼 안 느껴질 때도 있어 애들아 그러니까 인식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제 뭔가 바뀌었을 때 눈에 확 들어온다고 애들아 되있어? 두 번의 줄 맨 앞에 바이 앞에서 끊고 콤마에서 끊고 두 번의 줄 가운데 콤마는 동결 콤마다 Earth Institution 대문자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지금 콤마 찍고 설명해주는 거야 1번 왼쪽에 에이드 에이전시가 구호 기관 이 뜻이래 에이드가 도움이란 뜻이 있지 헬프 구호 에이전시가 원래 기관이란 뜻이 있어 자 이제 해석을 할게 괄호부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야기된 음식 부족은 빌리언은 10억이다 10억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게끔 강요할 수 있었대 2050년까지 얘네에 따르면 이게 되는 거야 애들아 되있어 애들아 그럼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서 들어가자 애들아 자 지구 온난화가 나왔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뭐가 일어난 거야 애들아 푸드 숄티지지 식량 부족 식량 부족 자 식량 부족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야 집을 떠나면 이렇게 쓸게 지금 이 주위에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애들아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잡으면서 내려가면 되겠지 일단 자 이제 1번 갈 건데 1번에서 너희가 배웠던 수거 같은 거나 어떤 구문 같은 게 떠올려보고 창의고랑 중앙고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도 있어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3번째 줄 끊어 읽기 다 해봐 애들아 3번째 줄 컴마해서 끊고 그리고 듀투 앞에서 끊고 듀투가 전치사니까 그리고 또 컴마해서 끊고 3번째 줄 맨그때 왼 앞에서 끊고 접속사 앞에서 4번 끊어 읽기를 한 거고 자 4번째 줄 갈게 애들아 병렬 잡아야지 영상 멈추고 앤드 세모 치면 오른쪽에 턴이랑 왼쪽에 루즈 둘 다 S가 붙어있지 수일치까지 연결시켜줘야 된다 주어가 더 랜드에 걸리는 거야 앤드 왼쪽 어디 묶어? 어빌리티 뒤에는 무조건 묶는 거지 투부정사 투부터 베지테이션 묶어서 어빌리티를 꾸며주면 되고 베지테이션이 뭐니 애들아? 레지터블 아니다 초목이란 뜻이야 초목 자 이제 단어 가져갈 건데 1번 가져야 되나 1번 1번에서는 단어를 여기다가 정리할게 애들아 여기는 그냥 내용 정리하려고 자 1번 보면은 최상급 빼고 hard hit을 외우는 거다 hard hit 그냥 써야 되나 말로 할 테니까 큰 타격을 입은 그 뜻이 있어야 되나 EST를 빼고 애들아 큰 타격을 입은 심각한 영향을 받은 이 뜻이야 큰 타격을 입은 심각한 영향을 받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법을 가져가야 되는 거냐면은 자 주어, 동사, 보어라는 이형식 구조에서 보어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은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어 애들아 이해 됐어? 그래서 이거를 보어, 도치라고 하는 거야 보어 때문에 주어, 동사가 바뀌는 도치 파트 된 얘들아 자, 그 구조를 잡아야 되고 세번째 줄 가운데, due to 오른쪽 desert란 단어 보이지? desert, 사막 그래, 사막화란 뜻이야 사막화 자, 컷마 뒤에 위치는 또 death로 바꿀 수가 없겠고 위치는 사막화를 받기 때문에 뒤에 동사, occur 뒤에 s가 붙은 거 잡아내야 되는 거고 자, occur리란 단어는 문법적인 특징 하나 뭐만 가져가자고 했었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였지? b 플러스 pp 자, 그 다음에는 그냥 해석을 할게들아 1번부터 간다 아프리카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위치, 아프리카는 크랍 랜드, 경작지 크랍이 작물, 랜드가 땅이니까 그것의 경작지의 3분의 2를 잃을 수 있고 사막화 때문에 컷마 뒤에 사막화는 언제 발생한대? 땅이 초목을 생산하는 능력을 잃어가지고 사막으로 바뀔 때 사막화라는 게 발생합니다 돼있네들아 자, 그럼 이제 1번은 뭐가 나왔어, 얘들아? 내용은 아프리카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거 돼있어?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 나왔어? 사막화라는 게 나왔지 돼있으니까 사막화 때문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사막화는 왜 나오고 있어야 되나? 지구온난화가 당연히 사막화라는 키워드랑 연결돼야 되는 거지 뜨거워지는 거니까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럼 사막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집을 떠나게 되고 요런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다 쓰여져 있지 않지만 키워드 작업할 수 있겠지, 얘들아? 자, 이제 2번 갈 건데 구조분석은 먼저 해라, 얘들아 2번도 문장이 길어 2번 아랫줄 컴마에서 끊으면은 거기까지가 얼도우고 컴마 왼쪽 가자 2번 아랫줄 3번 바로 위에 비커즈 앞에서 끊고 접속사 앞에 끊어 읽는 거 3번 왼쪽 가면은 5월이랑 벗을 둘 다 세모 치자 5월이랑 벗을 그럼 누구누구누구 동그라미야? 3번 왼쪽부터 미스랑 왼쪽에 폴이랑 이즈가 동그라미야 이즈 폴 뒤에 S 미스 뒤에 ES 다 수일치 연결되고 있는 거 맞지? 된, 얘들아? 자, 단어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구문이랑 같이 보자 다섯 번째 줄 봐봐 익스펙트 목적어 투부정사 익스펙트 목적어 투부정사고 자, result in 나왔다, 얘들아 투부정사 자리에 해석 때문에 단어는 그냥 미리 잡고 들어갈게 이것도 이제는 많이 익숙하지, 얘들아 어, result in 수거 두 개 give, rise, to랑 bring, about이랑 그리고 read, to 몸으로 이어지다 할 때 자, 그리고 result in에서 얘는 반대말 누구로 가져간다? result in이랑 result from은 반대말이야 그럼 뜻은 뭔데 얘네가? 야기시키라 뜻이었지, 얘네는 이제 cause의 뜻이었지, cause 그래서 앞에는 누가 와 원인이 오는 거고 앞에는, 여기 뒤에는 결과가 온다고 매번 이 단어 설명할 때마다 말을 했을 거야 인과관계로 잡아줘야 돼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된다는 거 해석은 야기시키다 정도 자, 3번 바로 위에 draw to는 가뭄이란 뜻이고 물론 s를 빼고 3번 맨 왼쪽 가뭄은 sporadic이란 단어가 아래 별표치고 나오지만 외워야 되는 필수 단어이기 때문에 개인 단어장에다가 옮겨주는 게 좋고 자, sporadic 오른쪽 가면은 concentration 알지, 얘들아? 집중이란 뜻이지 concentrate, 이게 집중하다 동사로 외우는 게 좋고 자, 그럼 얘들아 2번 아래에 콤마에서 끊었잖아 콤마까지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가져갈 게 있더라 2번이 구조가 얼도우가 나와 있지 얼도우 자, 주호동사 블라블라 컴마 주호동사 블라블라 자, 여기서 끊어 읽었잖아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볼 거야? 여기를 봐야 된다 여기가 글의 핵심이니까 이게 이제 사막화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되는 거지 지구온난화 그 전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반대 개념이니까 여기 앞에는 해석 비록 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예상했대? climate change 기후변화가 더 많은 비를 야기시킬 거라고 예측했을지라도 에라 여기는 뭐가 나왔어? 더 많은 비 더 많은 비 그럼 에라 더 많은 비는 지금 사막화랑 반대 개념 아니야? 그래 주제랑 반대가 나오는 거라고 여기는 핵심이랑 컴마 뒤에 몇몇 지역은 가뭄을 경험합니다 자,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 얘들아? 가뭄을 경험합니다가 나오네 그건 뭐야? 사막화가 지금 가뭄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구온난화랑 그건 가뭄이면 또 뭐야 얘들아?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집을 떠나게 되고가 다 연결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대해서도 가뭄을 경험합니다 이유는 비가 산발적으로 오거나 혹은 집중적으로 온대 인 선 플레이스 어떤 지역에서 하지만 또 다른 지역들은 아예 비가 빗나간다는 거지 미스가 빗나가 났듯 그럼 산발적인 뜻이 뭐야 얘들아?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꾸준하게 와줘야지 가뭄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그치? 왔다 안 왔다 집중적으로 온다는 건 뭐야? 하루 하루 동안 한 달치가 다 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29일은 비가 안 와 그럼 가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 되겠어? 가뭄이 나오면서 이제 가뭄에 대한 원인이 나온 거지 각 강수량 때문에 강수량 때문에 지금 가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3번 갈게 3번도 니네가 구조를 먼저 봐봐 니네가 알고 있는 문법적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해석에 연결시켜봐야 자 설명할게 동명사 주어다 헤빙부터 시스템까지가 주어 동명사는 3인증 단수 취급 헬프 뒤에 S가 붙어있는 수일치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 나왔지 그럼 오벌컴 앞에는 누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2가 생략되어 있는 거 맞지? 필기 다 들어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얘들아 말하는 것도 자 단어 가져가자 4번 맨 왼쪽 갈게 에디킷이란 단어 무슨 뜻으로 배웠지 얘들아? 적절한이란 뜻으로 배웠었던 거 있지? 적절한 충분한 뜻도 있고 적절한 충분한 두 개 다 가져가주고 오벌컴은 누구의 동의언니 얘들아? 오벌컴 겟 오벌이랑 동의어지 계속 말하지만 또 동의어만 썼는데 이 단어가 뭔지 모르면 안 된다 한국말도 써줘야 돼 뜻 모를 때는 극복하다 뜻이야 극복하다 자 3번 해석해볼게 적절한 농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롱텀 드로우 트랙 장기적인 가뭄을 극복하는 데 농부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네 그러면은 지금 3번 말자 얘들아 자 3번에 뭐가 나왔어? 적절한 농업 시스템이라고 써도 되겠지? 파밍 시스템이니까 적절한 농업 시스템 이게 뭐랑 연결돼지 지금? 가뭄을 극복한다는 거랑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만 보면 내용의 연관성이 있니? 없니? 연관성이 있잖아 왜? 가뭄이 일어나는다는 건 문제점 가뭄을 극복하게 한다는 건 뭐야? 해결책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읽자마자 정답이 3번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야 됐어? 자 4번 갈게 4번 4번에 중요한 힌트 누구 나왔니? 또 아니 나왔잖아 그럼 이제 봐봐 앞에 봐봐 얘들아 만약에 3번이 올바른 문장이면 4번에는 무슨 내용 나와야 돼? 가뭄을 극복하는 내용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야 또 아니면 그럼 만약에 3번이 연결성이 안 돼 그럼 4번에는 뭐가 나와야 돼? 가뭄의 원인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래서 또 아니라고 하는 연결어 같은 거가 문제 푸는 데 도움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거고 앞에 봐봐 3번이 정답이면 2번, 4번이 연결된다 그랬잖아 공교롭게도 3번이 정답이라고 나오는 거 아니야 자 3번이 지금 연관성이 없어 정답이야 그럼 2번이랑 4번은 얼소라는 단어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걸 잡아보라는 거지 그게 하나의 보기를 제거하고 앞뒤 문맥을 연결시키라고 했었던 거를 지금 말하는 거야 여기가 이해 되겠니 얘들아? 자 4번 가보자 이제 끊어올리기 2번 갈 건데 아래에서 2번의 줄 맨 앞에 비커즈 앞에서 끊고 5번 왼쪽에 아우로브 앞에서 끊을 거야 애라 아우로브라는 단어 있잖아 아우로브는 해석이 그냥 우리는 뭐라고 하잖아 얘들아 뭐뭐 바깥으로 이거잖아 그치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으로 해석이 잘 안되면 그냥 프롬이라고 해석하면 다 풀려 뭐뭐로 붙어 이 정도 독해할 때 해석 또한 사막화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더 높은 온도네 더 따뜻한이라고 하면 좀 어색한 거지 더 높은 온도가 수분을 드로우 끈대 어디로부터 토양으로부터 더 이제 수분을 끌어당긴다는 건 뭐야 물을 제거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막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돼있네들아 자 4번에는 뭐가 나왔어 또한 사막화의 원인이 나온 건데 사막화는 누구랑 같은 키워드야 가뭄이랑 같은 키워드지 그러면은 가뭄의 원인이 나왔지 2번에서 강수량 때문에 자 또한이 나오고 사막화의 원인이 나왔다는 거는 가뭄의 원인이 또 하나가 지금 추가가 되고 있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아 지금 농업 시스템으로 가뭄을 극복하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막화에 대한 내용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를 연결어 얼소를 통해서 잡아낸 거야 돼있네들아 돼있네들아 그럼 얼소에다가 쓰자 얘들아 아까 전에 안 썼기 때문에 얼소에다가 아까 모 로벌 나왔었거든 여기서 설명하려고 일부 안 썼던 거고 자 모 로벌 오벌 들어가는 거 두 개 더 있지 왓츠 모 워 있고 그치 그리고 이제 포더 모 워 있는데 얘는 이렇게 썼지 포덜만 나와도 게다가 뜻이 있었더라 그치 그 다음에 S 붙는 거 누구야 하더라 비사이드 뒤에 S 붙는 거랑 플러스 플러스도 연결어로 포함시키고 공부하라고 했었지 인 에디션은 많이 아는 거니까 인 에디션은 돼있어 자 이제 5번 가자 얘들아 자 마지막 줄 컴마 두 군데서 다 끊어놔 그리고 마지막 줄 가운데 보면은 앞에 봐봐 에라 포더 목적어 투부정사가 수동세가 됐다는 거가 보여? B 포더스도 투부정사 돼있어 그리고 메이크의 오형식 구조가 또 나왔어 메이크 대비 목적어 클라이밍 레퓨지가 목적격 고어인데 S를 빼고 맨 마지막 단어 S를 빼면은 레퓨지라는 단어가 난민이란 뜻이야 난민 그럼 클라이밍 레퓨지는 기후 난민이 되는 건데 앞에 볼래 얘들아 자 집을 떠난다고 했잖아 이게 결국 뭐를 말하는 거야 기후 난민이 된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 얘들아 기후 난민이 된다 클라이밍 레퓨지 같은 것도 빈칸 뚫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줄에서 힌트가 나오는 거야 양관식 구조 매번 강조하는 거 자 해석을 해볼게 5번 지역들이 더 이상 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Move to 움직이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기후 난민으로 만들 것입니다 된 얘들아 그러면은 5번은 그냥 여기다가 니네들은 같은 공간에다가 써줘 5번 음식 생산을 못한다는 건데 누구 때문에 못하는 거야 가뭄이랑 사막화 그치 가뭄 사막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음식 생산을 못한다는 거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식량 부족 지금 패러프레이드 시키는 거야 첫 번째 줄에 나왔던 식량 부족이 되는 거 맞지 그치 됐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기후난민 기후난민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럼 기후난민이라고 하는 거 뭐야 저기 쓴 거 얘들아 집을 떠남 그치 집을 떠나게 된다는 거 아까 잠깐 말한 거 양괄식 구조에서 패러프레이즈 부분 됐니 얘들아 정답은 3번이었지만 얼소란 단어 2번 3번만 보면 3번으로 잡아낼 수가 없었던 거다 얘들아 됐어 자 이제 설명할 거는 맨 첫 번째 줄 봐봐 얘들아 숄티지라는 단어 가져갈게 얘들아 숄티지 S 빼고 부족이라는 뜻이고 당연히 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거 맞지 부족 그 다음에 이제 부족 결핍이니까 명사로 쓰는 거니까 CY 원래는 CY가 T로 끝나는 거지 디피시언트 됐어 자 이제 어려운 단어 나간다 얘들아 원트가 명사 뜻으로 부족 결핍이란 뜻이 있어야 되라 사전 찾아봐야 되라 명사 뜻으로 있고 이거는 내가 어떤 말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옛날 선생님 제자가 모의고사 풀 때 3월 모의고사인가 어딘가에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야 되라 빈칸 추론 문제에서 얘가 답으로 신경 꼭 써줘야 되더라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갈게 R에서 네 번째 줄 맨 앞에 볼래 얘들아 R에서 네 번째 줄 맨 앞에 가면 스포레딧이라는 나온 거 있잖아 여기다 쓸게 한 100은 아마 필기한 적 있었을 거야 M이 아마 두 개였었을 거야 철자가 맨날 헷갈리는데 인터미탄트 됐어 이게 이제 나온 대로 산발적인 다른 말로 간헐적인 간헐적 단식할 때 간헐적이란 말도 뭐 해야 되라 이따금씩 sometimes 개념이지 이랬다가 가끔씩은 이랬다가 또 안 그랬다가 가끔씩은 이랬다가 이게 산발적인 거지 그치 가끔씩 일어나는 돼 있어 그리고 이 단어의 동의어로 누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 얘가 이 뜻이 있어 간헐적인 뜻이 있는데 반대말도 있다 주기적인 regular의 뜻도 있는 거야 periodic은 주기적인 뜻도 있어 regular 규칙적인 거 근데 얘가 또 이제 얘랑 동의어도 있다 간헐적인 뜻도 있어 그래서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아는데 동의어도 되는 거야 헷갈릴 수 있겠지 충분히 된 얘들아 어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수업하면서 설명했던 거고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들아 상식이야 상식 세 번째 줄 봐봐 어 세 번째 줄 그냥 여기다가 쓸게들아 봐봐 one third 얘만 쓸게 거기는 two third 라고 나왔잖아 상식이야 자 분수 표현인데 분모에다가 서술을 쓰는 거고 분자에다가 기술을 쓰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분자가 복수면은 분모에다가 s를 붙이는 거다 상식으로 가져가야 되더라 상식으로 돼 있어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 얘라 온라인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니네 막 1.5배속 2배속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더라 근데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단어 정리 꼼꼼하게 하는 거 그리고 시간 잡고 문제도 잘 풀고 얘들아 문제 먼저 풀고 강의 듣는 거잖아 문제 풀 때도 너무 여유 있게 풀지 말고 가능하면 시간 내에 실전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되는 거라고 실제로 되겠어 시간 안에 숙제 제출 제대로 해주고 숙제는 제발 부탁이니까 좀 나눠서 좀 해줘 얘들아 모르는 건 질문 꼭 해줘야 되는 거고 고생했어 ㅎㅎ 날씨가 더 판매하 kamera